미니언니 방어 연어 탕수육 하얀 돈 많으니 하얀 돈 난은 que 버무려 그가 아닙니다 대사관의 매운 느낌 위치한 아저씨 전통사장 짠 우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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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껍질튀김 진짜 닭껍질튀김 없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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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진짜 바삭바삭하다 뭐야? 야채는? 미나리인가? 어 미나리인 것 같아 거의 야채 튀김 정도인데 맛있겠다 소주 맛있어 소주 맛있어 소주 맛있어 여기가 있지? 근데 여기가 사이좋들은거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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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다 먹었어 소주랑 청추랑 세로랑 다 값네? 오늘? 예 예 소주 맛있을 줄 알아서 하루도 없으니까 이미 소주 끝이 너무 올랐잖아 아예 콩맛이 안 나아서 인기가 많았는데 난 오히려 아예 콩맛이 나거든요 약간 맛있는데? 절색 느낌? 네또야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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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래 이런게 너무 약간 수전실인가 봐 아니 알림후리 할때도 나도 찹쌀 어 역시 희철은 한 번 더 사이즈에 Avatar 어깨가 짧으라고 보면 되게 부러워해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이거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내렸으면 하나 둘 셋 이거 엄마 적었으면 됐태리 나왔다 잘 나왔어? 잘 나왔어 잘 나왔을 거 같아 귀여울 거 같아 귀엽다 귀엽다 본인들 얼굴 보고 귀엽다 하는 너무 표현랑 너무 귀엽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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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